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평옥 환경부 차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영진 한국상어수구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영이태 한국물환경학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이태 한국물환경학회장님 네 네 그럼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꼭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성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잘해 주시고요. 다음 최승일 한국상아수도협회 물산업 해외협력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럼 양재근 한국상아수도협회 민간구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박수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정태희 삼진정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도 함께해 주십시오. 또 이종호 PPI평화 대표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금강 박만혁 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쪽으로 마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테이프커팅을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먼저 사진촬영, 기념촬영을 먼저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본과 테이프커팅할 수 있는 가위를 나눠 드릴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왼손에는요 리본을 잡으셔야 되고요. 오른손은 가위로 커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커팅하는 척, 커팅하는 척만 하시고 사진을 찍고 실제 커팅은 사진촬영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갑 끼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커팅용 가위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권영진 시장님 테이프커팅지 잘하십니다. 이미 드셨고요. 왼손에 리본 드시고 오른손에는 가위를 드시고 아직 자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 카메라들이 쭉 서 있는데요. 앞에 정면 가주시고요. 자르는 척만 하시면서 제가 하나는 셋 하면 화난미 속 부탁드립니다. 자르는 척 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기념촬영이 오래 남을 거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화난미소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카메라를 볼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카메라맨을 봐주시면 되고요. 화난미소를 지으실수록 멋진 사진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좀 더 편안한 화난미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처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진짜 자르는 건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에 자르시는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또 제가 셋에서 자르실 때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요. 힘찬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텐션 있습니까? 2018 워터코리아 그 성대한 마음을 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버튼많 нас스터 일시 total 일시 tram 이쏴 앞에서 자르실 ill 발 heh 잊 defin ti hj